일을 더 이상한 식사 쪄워 먹을 판이야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우, 땡큐 목걸이 꼈어요 먹으면 될까요? 다 할 거죠 형? 응, 다 배고파서 동물에 들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체력이잖아요? 그러니까 약간 스타미나 음식 같은 거 좀 생각하는 거 있고 그리고 장어 있잖아 장어요? 어, 장어 장어로는 돼요? 어떻게든 가져갈 거야 그래서 얘가 한 거지 장어를 어떻게 가져가냐는 거야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 소스 만들 때 그 후라이팬가 필요한단 말이지 내 생각은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, 이거? 아니, 형 이걸로 뭐 한 거지? 뭐야, 이거? 그러니까 봤어, 봤어, 그거 아니 오, 쌀이 있어요 형, 그걸 펜다고 해요? 성훈이 형이랑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 형인데? 이게 펴진다고? 됐다 오케이 진짜 펴졌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, 이걸 펼 수 있다는 건 이걸 찌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? 그럼 나도? 형, 건져놓을 거야, 이거 다 되면? 응? 아, 밥을 올려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돼, 천천히 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조금 더 세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, 그러면 안 돼 먹냐? 다 돼가? 안 돼 먹냐? 다 돼가? 다 돼가? 아니, 시간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, 죄송합니다 엽동굴 이장님이 이렇게 오십시오, 또 야, 벌써 끈다, 얘네 야, 벌써 다 됐어? 와, 역시 우와, 우와 숟가락 갖다 드려, 어떻게 야, 기름지지 않니? 자, 그냥 넣을게요 아, 야 원래 이게 테리약 소스 같은데, 이게 보니까 뭐야 뭐야? 설탄 소주 원래는 이걸 섞여 넣어야 됩니다 아, 청준아 소주들아, 지금 야, 형, 근데 형이 만들어주면 그냥 인스턴트 음식도 그냥 건강식 같을 거 같은데 에이 오, 소스 다 된 거예요? 오, 근데 형 소스 향이 너무 좋아요, 지금 맛있으면 좋겠다, 이거 그리고 지금 스크람브레그 같은 거 해가지고 위에 덮게 아니, 아니, 그 안에 너무 맛있겠지? 아, 형, 어떻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아무래도 추워탕 같은 건 몸이 좋으니까 또 특히 이런 데 오면 최고지 이게 뜯어서 몸이 추운데 이런 거 하면 좋은 거지 다 끓었어? 응, 자주 하면 돼? 여기다 부어서 가져갈까? 어우, 야, 여기서 추월탕을 먹을 줄이야 야, 이거 통으로 넣네 오케이, 그냥 가져가자 야, 자, 맛있겠다, 가자 오케이, 레츠고, 빨리 가족 식사하세요 죄송합니다,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아, 성훈이 형,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, 아니야, 그렇게 많이 해 놓은 거 아니라 있는 재료만 사용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피곤한데 이제 스타미나 음식 고맙다, 고맙다 고맙다 주옥한 그리고 아, 맛있겠다 야, 밑에 계란이 깔려있네 또 계란 좀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, 주 사장님 음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그래? 고맙다 대박이다 음 아, 맛있다 감독님, 맛있죠? 밥은 제가 했어요 어 감독님은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네 고맙다 아닙니다, 아닙니다 사랑이 듬뿍 땅긴 진짜 안 선생 잘 배워 근데 장어 덮밥이랑 이 미꾸라지 추어탕이랑 딱 맞아 완전 스테미너예요 지금 근데 이거 추어탕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거 추어탕이랑 딱이야 내일 한 30kg는 구울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국산 미꾸라지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하니까 아 부드러워 아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부드러워 야 싹 다 비웠다 설거지 안 해도 되겠네요 와 야 행복하다 정환이 형 성공 성훈이 형 잘 먹었습니다 근데 라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누룽기가 있기 때문에 세 개만 해? 세 개만 해 세 개만 불 틀 줄 알아? 어우 씨 아버지 이렇게 거운 맛은 춥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 불이 무서워 뱀 불 이런 거 뱀 불? 라면을 두 개만 넣든지 많으면 어? 면을 좀 넣고 스프는 그대로 넣고 스프 두 개? 아니요 스프 더 넣어야 돼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? 네 스프 언제 넣어 스프 한 개 넣어? 세 개? 조금 작나? 이게 이게 조금 작은 거 같기도 한데 더 넣으면 돼요 더 넣어? 안 해봤어 이거 그냥 됐다 됐다 고마워 근데 화력이 엄청 세서 아버지 라면 맛있을 거 같아요 또 이렇게 해야 면이 꼬들꼬들해지니까 야 맛있겠다 이게 오늘 라면이라 빨리 나와야 되는데 라면이 형 식사하세요 어 빨리 부른다 빨리빨리 저 나는 먼저 나중에 먹게 최고 저 시식을 넣는 거 먼저 해봐야지 동방 예의지국인데 또 야 이거 나 내 평생 누룽지 라면을 처음 먹어보는데 국물 좀 없네 됐어 됐어 nikki 근데 이것도 별미다야 너응기도 있고 면도 있으니까 저거 으음 Creek 아 괜찮아 그지? 괜찮지? 네? 괜찮지? 아 아 잘 먹을게 야 나 많이 마셨어요 왜? 괜찮은지 어떠는지 양남일 어때 아 나 Ice net 아무센 배 어때요? 네 확실히 감독님은 정성이 들어가니까 원래 맛있는데 배가 됩니다. 이야 이거는 출시해야 되겠네. 출시해야 되겠네. 라면에서 해서 만들어야 돼. 야 성훈아 안 먹어봐라 아이가. 아이고 아저씨가. 아프냐? 왜 아프냐? 아이고. 아플 일이 있구나 이거. 이거 봤어. 그러니까. 진짜 안 나냐. 사진 찍는다고 보는데 안 담겨 안 담겨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여기 앞에서 우리가 잤어. 여기서. 그러니까. 또 생선지로 한번 가보죠. 기대하네. 우리 3개 남았냐? 5개 남았어요. 5개 남았어. 아이고 바쁘겠네. 많이 남았네. 많이 남았다. 007홀 이렇게 뚫려 있는 거. 아 좋다. 두 번째가 웨딩 케이크. 아우 가보고 싶은데. 이건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. 세 번째. 에담의 정원. 에담의 정원. 이거는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조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. 형 오늘 가는 데가 물이 별로 없대요. 그래서 물 챙겨 봐야 된대요. 에담의 정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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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신 나. 아우 좋았다. 야 앞장서겠는데 오늘? 야 남이랬는데 이거 가르쳐라. 직접 해라다. 축구하면서도 이런 거 한 번도 차 본 적 없어. 내가 진짜 모르게. 아니 그 감독님이 좀 무리하셨는데요. 헬멧 써야 되는데. 네. 네. 수고 가시죠.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. 파이팅 한번 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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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